윤석열 대통령은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또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파상으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리시 순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서울의향서란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재고를 위한 상호협력의 세부사항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인 프로티어 AI 안전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